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12월 28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의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 작품 기대감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다. 둘째, 셀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6.9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성우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소 배터리팩 생산 사실 재부각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의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조주 변경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비케이탑스 같은 경우에는 9.9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338.6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여파가 지속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2월 28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 관련주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가 대우건설과 알포 신항만 건설 1단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 규모는 26억 2,500만 달러로서 하나로 약 2조 9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계약 서명식은 오는 27일에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관련주인 남화토건이나 상지 카일룸, 신원종합개발, 까뮤 UNC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은행 관련주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지지에 배당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사와의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순이익의 15%에서 25%로 들었다며 그 범위에 대해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당초 예고된 20%에 비해 상향될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하는 모습이 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 관련주인 KB금융이나 BNK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 관련주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인텔이 자체 생산을 고집해온 중앙처리장치 CPU를 파운더리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글로벌 기업 분량은 삼성전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CPU 위탁 생산을 결정할 경우 이미 GPU 등이 거래중인 TSMC에 맡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TSMC는 애플, AMD 등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빠듯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TSMC의 유일한 대안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나 DB하이텍,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2월 28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담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